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 남편 버릇 중에 옷을 벗으면 바닥에다 자꾸 버려놓는다고 그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남편이 버릇이 뭐냐면 집에 돌아오면 패딩을 바닥에 이렇게 축축 던져나 이렇게 걸어놓지를 못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걸어놔 뱀 허물 벗듯이 슥슥슥슥 이렇게 벗어놓는 거야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제발 그렇게 좀 벗어놓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제발 옷 좀 걸어서 장롱에 좀 넣어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옷걸이를 하나 빼서 장롱 앞에다가 장롱 앞에다 걸어놨어요 알았어 내가 장롱 안에 넣으라고 얘기 안 할게 그냥 여기다가만 걸어줘 이 장롱 앞에 여기 여기다가만 걸어줘 하고서 빼놨어 근데 그것도 안 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걔가 옷을 또 이렇게 벗어놨는데 패딩을 바닥에다 이렇게 벗어놨는데 이렇게 사람 상체처럼 보이잖아 패딩이 상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닥에 이렇게 냅뒀어 냅뒀는데 자다가 새벽에 깨가지고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이 기겁을 한 거야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 어! 이러고 막 새벽에 놀래가지고 그 형체 어둡잖아 또 새벽에 근데 이러고 있고 패딩이 이러고 있으니까 난 사람 상체가 이러고 있는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어! 어! 이러고 막 놀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했어 여보 내가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다가 네 패딩 때문에 놀랬다고 정말 나 놀래면 안 되는 거 어? 놀래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러면서 제발 패딩 좀 걸어줘라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내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때의 동선에 보이지 않는 곳에 벌어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해요 자기 침대 쪽에 침대도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내가 있으면 이쪽이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 쪽에 안 보이게 거기다가 바닥에 내려놓는 거야 그거 좀 걸지 그래서 와! 진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거를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주부 여러분 모든 아내 여러분들께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걸 고쳤어요 오늘 우리 남편의 옷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옷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기다려봐요 나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자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제가 그거를 고치려고 진짜 정말 많은 막 노력을 했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진짜 막 이걸 그냥 내가 옷을 막 밟아도 보고 막 진짜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안 고쳐지는 거야 제발 제발 아니 막 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아니 어차피 내일 또 입을 건데 뭐 하러 걸어두냐 응? 아니 그래서 내가 야 너 어차피 똥 살 건데 왜 먹어 이러면 아 그게 같냐 이러면서 막 진짜 말이 너무 안 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우리 남편의 옷 상태를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그나마 지금 남편의 옷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은 응 그래 많이 발전했다 그래 여기까지 진짜 이거까지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타협을 봐서 지금 옷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하 진짜 좀 뿌듯하다 자 이렇게 문 뒤에 문 뒤에 여기 보이죠 문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거는 옷걸이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이런 이렇게 문 문 방문 옷걸이라고 요걸 해놨어 그랬더니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또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놈예 이렇게 딱 고칠 수 있게 걸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놈예는 거야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딱 해놓으니까 여기다 걸더라고 그래서 막 아까 전에 잘라고 딱 누웠는데 이게 딱 보이거든요 옷이 근데 너무 뿌듯한 거야 내가 해냈잖아 어 내가 해냈잖아 너무 너무 뿌듯한 거야 막 진짜 너무 뿌듯한 거야 여러분도 집에 이제 남편이라든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 이거 옷 자꾸 바닥에다 이렇게 버려놓으면 저런 거라도 하나 해줘요 저거 편하긴 한데 문 열 때 무거워서 치워버렸어요 아 진짜? 이게 딱 옷 정도까지만 해야지 옷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을 때까지만 해야지 만약에 가방을 걸기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 큰일 날 것 같긴 해요 어 모자도 괜찮지 기둥으로 된 옷걸이를 두면 아 약간 기둥으로 된 옷걸이는 좀 두기도 좀 애매하고 둘 이쁜 거 이렇게 좀 인테리어에 물론 저것도 인테리어에 그렇게 막 좋은 보기 좋은 그건 아닌데 보기 좋은 건 아닌데 이뻐 보이진 않잖아 사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뭔가 좀 이런 걸 해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기둥으로 works r anthony li Fil not attention movies Which films culture classics